올해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치러진 시험에서 세종시에서는 모두 4,483명이 응시해 346명이 합격했습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현장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교부를 원할 경우 오는 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